第3天, 만남 안녕, 안녕하세요 你好 你好, 안녕 你, 너, 당신 好, 안녕 你好 중국에선 일반적으로 하우 앞에 상대방을 일컫는 말을 써서 인사표현을 합니다. 你好, 안녕 你好 你好, 안녕하세요 你, 당신, 귀하 好, 안녕 你好 您, 은, 니 이 높임말로 상대방이 나보다 손잇사람이거나 지위, 신분이 높은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你好, 안녕하세요 안녕 你好, 안녕하세요 你好 您, 자리에 인사하려는 상대를 넣으면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五 가지 단어를 교체해 볼까요? 你好, 여러분 你好, 당신 你好, 당신 你好,你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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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生,老师 老师好,老师好 여러분, 모두 大家,大家好 아침 아침 早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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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晚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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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晚上 그럼 이제 신나는 리듬 러닝으로 고고고! 안녕 你好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晚上 好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